진짜 쟤네랑 싸우면 너무 쟤네랑 싸울 수 있는데 너무 진빠져 쟤네는 어 뭐야 나 랭크업이네? 아 그러면은 어 그냥 오히려 1대기여가지고 후공에 할게 좀 더 있을수도 있어요 있을수도 있거든 그렇지 잉 상대가 바로 엔드함 아 그래 이번 턴 특수 못하겠다 증지가 너무 무서워 이거는 그냥 그냥 바로 패온 제프 잡겠습니다 전패상 엔드 나 마음의 준비해야되니 할수있다 다시 뽑아라 하하하하 다시 뽑으면 된다 우와 저걸 뽑네 감동적이야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군요 더 많은 바퀴드 아 그럼 나 실패했네 결제해야 되면 안됐는데 실패 좀 더 깔아봐 아 3장 그치 마음의 준비는 너도 해야지 마음의 준비는 너도 해야지 그치 달서 엔드 서로 싸우는 폼이 개판이에요 서로 할거 없음 이거 맞음? 아 됐다 멈춰 싫어요 오케이 거절하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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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도? 하하 진짜 쟤네랑 싸우면 너무 쟤네랑 싸울 수 있는데 너무 진빠져 쟤네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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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쌍니다